3월부터 유아이미용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먼저 이지선 유아이미용 강의부터 2분의 1 이상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복습은 제 강의 중에 암기장 강의가 있어요. 암기장 강의는 단 이틀 만에 유아교육 개론을 훑어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복습은 암기장 강의와 암기장 자료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급선문은 유아교육 전체를 머릿속에 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론부터 2분의 1 이상 듣는 거 이것부터 출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3월 20일 이후부터는 이제 강론 비중을 60% 이상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강론이 메인이 되고 유아교육 개론은 서브가 되게 그렇게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강의에는 서답형 문제, 고급사고력 문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들이 대거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바로는 풀기 어려우십니다. 실전보고처럼 풀기는 어려우니까 해설을 듣고 이해하는 거 중심으로 문제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저하고 상담해 주시는 것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줌학습 공동체, 학원에 직접 오시는 선생님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카톡, 메일, 카페를 이용해서 저하고 공부 방법, 선생님들께 맞는 공부 적극적으로 상담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지선에게 오시면 환영합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